좋은 기운을 담아서 풍년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진 대우기 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을 바라봐주시고요 비염 사진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들고 기념 사진촬영을 먼저 진행할 테니까요 정면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여러분께서는 불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지금 서 계신 장소에서 뒤로 10발자국씩만 더 이동 부탁드릴게요 발진 앞에 계시는 분들 뒤쪽으로 10발자국씩만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걸음씩 이동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여전히 앞에 계시네 자 이동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기념사진촬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기념사진촬영 진행하시고요 발진 대우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죠 오늘 벌집 만평 50만지기분양 대나무 약 1500여개 목재는 펀죽으로 약 10톤이고요 비염을 엮어놓은 마른 여든장을 주변에 둘러서 월여면 각 사회단체 회원 200여 명이 6일을 걸쳐서 가장 크고 풍성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불을 붙여주세요 우와 네 일단 한번 더 한 번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